메가스토어 엑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수능까지 100여일 남았습니다 100여일 수능 100일 남아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캐스트를 찍는 거예요 아 이제 100일 선생님 뭐라고 말할 것 같아 그래 100일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래 그래 맞아 충분하다 정말 충분할까 무슨 생각이 들어 어 100일이란 미리 선생님이 하나 예언은 할게 요 얘기는 하나 할게 선생님 매번 100일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얘들아 지금 100일이 충분한 시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를 거야 또 생각해보면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야 100일밖에 안 남았어 이제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감정이 오락가락 할 텐데 지금부터 쭉 가 가지고 수능 보기 한 달 전 이제 다시 말하면 d 마이너스 30으로 가시잖아 그때가 될 때 수능 보기 딱 한 달 전이 될 때 무슨 마음이 들 거냐면 아 쌤 저한테 100일만 딱 돌려주시면 저한테 d 마이너스 100으로만 돌려주면 저 완전히 다 끝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저 그냥 무조건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 요걸 내가 미리 예언할게 아 이게 수능 보기 한 달 전이 가보면 100일이 얼마나 많이 남은 시간인지를 알게 돼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제 이제 뭐 이제 엔수생들도 그렇지만 고3들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겨울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자 이번 겨울부터 그때 겨울부터 시작할 때 사실 야 내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가 대박 칠 거야 했는데 또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들이 있었지 아 1년밖에 안 남았어 아 나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d 마이너스 100 즈음 와서 이렇게 돌이켜봐봐 만약에 그때 겨울로 돌려준다면 에 그치 게임 끝이죠 자 그렇게 딱 이해하면 될 것 여러분 100일 시간 많아 분명히 충분하고 성적을 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인 건 분명히 맞긴 맞지만 아 이런 또 무서운 얘기를 좀 해볼게 사람이 잘 안 바뀌어 되게 무서운 얘기야 사람이 말이야 잘 안 바뀌어 이번 100일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충분한 시간이 돼서 완전 뒤집고 대박이 나서 이번 수능에 빵 하려면 이 100일을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 시간이 충분해 정말 정말 열심히 해야겠지 정말 정말 많이 해야겠지 사실 이런 캐스트 듣는 시간조차 아까워야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그쵸 맞아 근데 이 시간이 충분하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이 캐스트를 통해서 막 여러분한테 희망적인 메시지를 뿜어 드리면 듣고 와 선생님 할 거예요 대박 칠 거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땅 하고 정말 작심 3일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시간이 충분하다는 걸 알지만 알지만 이 100일을 진짜 하루에 10몇 시간씩 미친 듯이 공부해 나가면 이번 수능 가서 대박 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안 바뀌더라고 잘 안 바뀌고 잘 못하는 것 같아 조금 쓴소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안 바뀌어 그래서 결심을 막 굳게 하지만 한 70몇 일찍 가서 D-77 77 좋다 이러면서 새로 계획을 짠다던가 또는 D-60 프로젝트에서 60일 만에 내가 다 뒤집어가지고 성적 올릴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에 또 뛰어들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쩌면 꽤 많은 학생들이 그럴 거다 선생님 매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뜨끔해야 돼 얘들아 시간 충분해 진짜야 100일 만에 기적 이룬 사람들 있어 없지 않아 근데 많진 않아 아주 극소수야 극소수 그게 왜 어려운 거냐면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올리는 건 분명히 충분한데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이 잘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어 선생님이 핸드폰 번호부터 카톡부터 DM 막 이런 거 다 내가 공개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오거든 그럼 내가 다 상담도 해주고 직접 막 많이 어쩌다 전화도 해주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해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 상담한 애들이 계속 상담한다 선생님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선생님이 상담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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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하면 네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고 딱 끊어 그러고 수능 끝날 때까지 연락이 좀 없었으면 좋겠거든 쫙 그대로 간 다음에 딱 간 다음에 수능 끝나고 쌤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또 무너져 또 무너져 또 무너져 또 무너져 그리고 또 하세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면 100일의 기적은 없다 그리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좀 결심을 굳게 한번 해보자 어 100일 남았잖아 어 그러니까 자꾸 요건 좀 하지 말자 선생님 100일 동안 충분한가요 100일 동안 내가 요렇게 요렇게 끝나면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이 강의 들으면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질문처럼 무의미한 질문이 어디 있어 야 겨울로 다시 가보자 겨울에 우리가 짰던 계획을 한번 생각해봐 그때 되게 멋있는 스케줄 짜지 않았니 모두 언제까지 끝내고 모두 만약에 그때 돼서 지금 시점에 뭐 하고 있어야 돼 사실 그치 뭐 맨날 다 맞아야지 30번 하나 정도 어쩌다 틀렸다 맞았다 정도 하면서 킬러 대비만 쫙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겨울에 짰던 계획대로 만약에 그게 다 이루어졌다면 아니 근데 이루어졌다기보단 그때 했던 생각들이 그대로 됐다면 근데 지금 택도 없잖아 아직도 개념 안 끝낸 학생도 많고 아직도 기출 안 된 학생 많고 그렇지 않나요 언제까지 뭘 끝내면 성적이 오르나요 안 오르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이제 이 질문은 그만하고 그만하고 펜을 잡고 직접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게 제일 맞는 답인 것 같아 선생님도 매년 100일 퀘스트 90일 퀘스트 80일 퀘스트 이번에도 아마 많이 올려드릴 거야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에 따라 선생님을 올리는 거거든 선생님이 뭐 되게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내기보다 선생님은 진짜 지금 딱 아이들이랑 내가 이제 많이 만나잖아 그때 딱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건데 제가 매번 100일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매번 던져줬었는데 올해는 조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래 희망할 수 있다고 내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 할 수 있어 화이팅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미리 더 무섭게 얘기하면 넌 안 바뀔 확률이 훨씬 높아 안 바뀔 확률이 훨씬 높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야 알았어? 그냥 의지로 하자 이걸로 안 된다고 좀 더 강한 충격이 필요해 진짜 강한 충격 진짜 강한 충격 진짜 말 그대로 개망치를 한 번 당하던지 내가 진짜 이게 대학 똑바로 못 가면 안 되겠네 나는 진짜 강력한 충격이 한 번 있어야 그래야 겨우 바뀌더라고 내가 보면 그냥 아 가고 싶다 좋은 데 갈 거야 막 이러고 이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 이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 알겠어? 여러분 100일 충분해요 시간 충분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려면 큰 충격 속에 바뀌어야 돼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할게 이걸 보시는 우리 퀘스트 보는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D-100 퀘스트를 본다는 건 지금 뭔가 좀 마음이 처져 있는 거지 공부가 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얻고 싶은 거지 얘들아 계속 그 희망의 메시지만 얻어가지고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어 선생님도 맨날 내가 강의 때도 해드리는 얘기였지만 선생님도 고3 때 느꼈던 되게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수능은 말이야 아무도 못 도와줘 아무도 부모님도 못 도와주고 선생님도 못 도와줘 누가 도와줘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가고 싶어요 가 아니야 그런다고 가지지 않아 가고 싶어요 하는 시간조차도 쪼개서 하기 싫은 공부를 막 해야 돼 그래야 성적이 나와 그래야 여러분이 그 목표하고 가고 싶은 그 대학에 갈 수 있다 알겠죠? 자 100일 남았는데 자 이제 이건 하지마 지금 이게 올라오는 시점은 아직 100일보다는 더워져 아마 한 110일 정도에 올라올 것 같은데 그치? 선생님이 조금씩 빨리 올릴 거야 그러니까 아직 100일 근데 이제 제일 어리석고 바보 멍청이 같은 건 이거야 D-100 프로젝트 해가지고 계획 잡는 거 알지?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다 그리고 D-100 붙었어 100일 딱 하면서 지금부터 100일 계획이랍시고 뭘 끝내고 뭘 끝내고 이거 딱 하는 거 그거 겨울에 많이 해봤고 3월 달에도 해봤고 6월 모평 이후에도 해본 거잖아 그걸 또 할 거야? 그만 그건 아니야? 절대 아니야 내가 맨날 떠드는 얘기지만 공부는 언제부터? 지금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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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? 지금부터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보자 너 확률통계 빈칸 추론 문제 몇 문제나 풀어봤는데 너 몇 문제나 풀어봤고 몇 문제 가지고 고민해봤는데 근데 약하다는 거야 왜? 라고 묻고 싶다 그럼 한 7문제 정도 풀었는데 야 7문제 풀었으니까 당연히 약하지 알겠어? 정답을 알겠어? 멋있게 빈칸 추론 문제 강의를 딱 듣고 몇 개 탁 탁 했더니 탁 담았고 이렇게 멋있는 거 없어 킬러 강의를 들었어 킬러가 탁 탁 탁 풀려 팍 이런 거 없다고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저번에도 올린 캐스트지만 요즘 내가 계속 올리고 있는 캐스트 강의 때도 내가 계속 여러분한테 던지는 메시지지만 양으로 커버가 돼야 돼 양이 일단 압도적으로 몰아쳐주셔야 돼 자꾸 질질 그러지 마 얼마나 이게 질 좋은 컨텐츠지 얼마나 이게 퀄리티가 좋은 거지 이게 어쩌지 저쩌지 얘들아 니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메가스터디에 있는 모든 컨텐츠와 선생님들은 다 어매막지하게 검증된 선생님과 컨텐츠야 걱정하지 마 이게 좋아 나빠 묻지 마 무진장 좋은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다 좋은 거야 나한테 맞는 거 선택하면 돼 그건 자기랑 다 다르잖아 선생님 강의가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 강의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그건 사람마다 당연히 다른 거야 그거 스스로 판단하시고 자기한테 잘 들리는 강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랑 잘 맞는 컨텐츠가 있어 무조건 남들아 하는 거 보면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겨우 하지 말고 이때니까 그걸 잘 맞게 선택해서 그 다음 선택한 다음에 이거 끝내면 빵? 아니라고 무진장 많이 열심히 해야지 고민하고 고민하고 풀어보고 생각하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? 네? 오케이? 네? 알았어요? 자 이번 100일 컨텐츠는 100일 그 뭐 여기 뭐야 D-100은 조금 하여튼 하여튼 다시 얘기할게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알았어요?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는 여러분한테 달렸다 너한테 달렸다 너한테 너한테 네가 바뀌어야 충분하다 안 바뀌면 시간 없다 또 똑같아질 거다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예언대로 수령보기에서 한 달 전쯤에 선생님 나 100일로 돌려주면 이런 소리나 하고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 큰일 난다 알겠니? 자 하여튼 남은 100일은 정말 후회 없이 한번 공부해봅시다 알았죠? 뭐 그냥 막 해보자 이게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진짜 많이 많이 해보자 많이 많이 해보자는 말이 딱 맞을 거 같아 알겠죠? 그럼 분명히 여러분 최고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또 많이 올려드릴게요 이것저것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한테 지금 딱 해주고 싶은 얘기 밖에 이렇게 비가 와서 그러는데 지금 비가 오고도 밖에 선생님 왜 이렇게 차분하지? 나답지 않게 뭔가 좀 우울하면서 이렇게 차분한지 모르겠네 그래도 여러분한테 희망의 메시지라기보단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잘 생각을 해봐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이렇게 안 바뀌고 좋은 대학을 꿈꾸는 건 일어나지 않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지 그치? 완전히 원래 잘 안 바뀌어 사람이 바뀌기 진짜 힘들어 근데 바뀌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어 됐죠? 자 열심히 그러면 이거 끌고 바로 하는 거야 알겠죠? 또 계획 찾고 이러지 말고 바로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야 약한 게 있으면 많이 해보는 거야 많이 풀어보는 거야 많이 고민해보는 거야 내가 뭐가 약해 약해를 갖다 놓고 이거 약한데 이거 무슨 강의 들어볼까 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이게 약한 걸 갖고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했는지를 거꾸로 물어봐라 알겠죠? 이해갔어? 자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